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퀘어 페이지의 포스트 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스크립트는 로딩되는 페이지에 온페이지로드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실행됩니다. 참고로 이니트 스크립트는 온페이지로드 이벤트 이전에 실행됩니다. 포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컨피그 XML 설정 파일에 다음에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웹스퀘어 아래의 포스트 스크립트 항목과 W프레임 아래의 포스트 스크립트 항목의 밸류를 트루로 설정하고 포스트 스크립트가 발생할 때 실행할 코드를 직접 추가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예제에는 이니트 스크립트도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스퀘어 페이지입니다. 온페이지로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온페이지로드 메시지를 얼렷으로 표시합니다. 이 텍스트 박스의 아이디는 텍스트입니다. 프로젝트의 Properties 메뉴를 선택하고 웹스퀘어의 엔진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웹스퀘어 아래의 포스트 스크립트 항목과 W프레임 아래의 포스트 스크립트 항목 모두 트루로 설정되어 있고 포스트 스크립트가 발생할 때 실행할 코드 역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니트 스크립트 역시 설정되어 있고 이니트 스크립트와 포스트 스크립트 모두 텍스트 박스의 배율 값을 얼렷으로 출력합니다.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니트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고 온페이지 로드 이벤트 함수가 실행되고 포스트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된 뒤 화면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립트 코드 스크립트 코드 스크립트 코드